여러분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요한 스케줄이 참 많습니다. 연초에 전 세계 기술 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CES, 가전 박람회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데 제약 바이오 업계의 CES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합니다.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대규모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련주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대기업들 당연히 참가할 뿐 아니라 유한양행이라든지 SK바이오팜 같은 기업들도 쇼케이스 또는 발표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조금 더 작은 종목들 분석해 준다고 하니까요. 제약 바이오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 키워드림 월요일 출연자 소개합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실례하세요 쏙쏙 수익 내주는 차트 매니저가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도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온도를 보니까 밖에가 지금 서울 영하 10도예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들 드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재미있게 매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말을 잘 보내고 나서 아침에 장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또 노란톡방 난리입니다. 여러분 차트 매니저는 맨날 나와서 난리래 실제로 들어와서 보세요. 얼마만큼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수익을 챙기고 추격하고 수익 챙기고 추격하고 정말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 기억나시죠? 네 패스 아크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파워로직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분명히 아직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깨끗한 나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량 다 매도하지 마시고 목표가 설정한 데에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습관을 반드시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주도 우리가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큰 종목들, 가는 놈들만 따라가겠다? 물론 한 가지의 매매 패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되면 그 호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싹 돌려요. 그리고 날 잡아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고 하지 마시고 달리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호랑이들을 찾아서 탑승하시면 좋은 수익이 빠르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매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해외 증시상 미국 증시는 조정 구간을 좀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시원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지만 장 막판까지 힘이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다. 그래서 완전한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서 세우기 전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 은행주들, 금융사들 어때요? 4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11일에 CPI 발표 있죠? 그리고 기술주 섹터의 반등이 강했던 만큼 조정의 압력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0년물 금리 어제 우리 방송에서 어제 일요일이었죠? 어제 방송에서 우리 국채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0년물 금리 현재의 4%대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우리가 어제요. 국채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 왜 자꾸 미국 10년물, 2년물 도대체 그놈의 그 국채금리가 뭐길래 해서 우리가 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생방송 보신 분들 제가 따로 이렇게 방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군대 증시 사항입니다. 자, 기관의 대량적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극한이 되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극한이 되어 있었다. 외인들이 아닌 기관의 숙매도로 인해서 조정 구간으로 외인들이 매도를 안 하니까 어때요? 그렇죠. 환율의 급등이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외인들이 막 팔고 나가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환율을 보면서 환차 손실이 걱정되는 외인들이 나가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월말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CPI 그리고 FOMC 말일에 있죠? 그리고 반도체와 제약 그리고 2차전지의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강세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이 쉽게 얘기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어느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급등이 나오기 전에 자리, 눌림 자리를 공략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 오전에만 VI가 몇 번 발동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노란톡방에서 VI, VI, 보유자들 빠르게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한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자,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돼요.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해외 시장을 잡아야 된다. 국내 바이오테크들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뉴스가 나왔어요.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따라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놓고 상승이 나올 때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고 나서 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미 올라가 있어요. 왜 올라가기 전에 뉴스를 좀 내보내지 올려놓고 나서 이러한 이슈들이 뉴스로 나올까요? 맞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뭐예요? 공포의 매수에서. 맞죠? 공포의 매수에서 뉴스에 매도해라. 이거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뭐 있었어요? 태형건설 있었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해서 방송에서 언급까지 드렸어요. 자,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속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얘네 워크아웃 신청한 거 안 될 거다. 통과 안 될 거다. 얘네들 지금 이렇게 되면 채권자 이 회의에서 분명히 채권자들이 싫다고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공포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송에서? 여러분,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략해볼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요, 오늘 오전에도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포에 사서 뉴스에 매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한 종목들 가운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큐렉소하고 클리노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관심 종목 큐렉소입니다. 자, 보시면요.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때요? 어머나, 어머나. 너희들, 야, 여기에서 해먹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야, 여기에서 해먹고 설거지를 여기에서 때렸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왜? 얼마였어요, 이 라인이? 이 라인이 대략적으로 6,000원, 7,500원 라인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자리는 보지 말고 너희들 이미 해먹고 나갔으니 그만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락을 여기에서 하락을 이렇게 하는데요. 분명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 많다, 적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 돌파매매하기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뚫습니다, 뚫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물 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나가시고 계신다니까요.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본전만 오게. 저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눌림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나갔던 물량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게 되면 저점에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확대,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떻습니까? 오케이, 너희들 여기에서 다 해먹었어. 여기에서 1차로 해먹고 여기에서 2차로 설거지까지 끝냈어. 오케이,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장대의 은봉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돼요. 왜? 도망 나가야 되니까. 손절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2평에서 중요한 저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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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점 관리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야, 니네들 조금 수상한데 무언가 이슈를 한 번 더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가에서 22,500원, 25,000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응집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를 제가 싹 봤어요. 어머나, 너무 이쁘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같이 이럴 때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눌렸을 때 들어가죠, 눌렸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121선과 51선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가 대기 매수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 우리 요구간에서 한 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큐렉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월봉을 한 번 봤어요. 월봉,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고요? 한 호가도 뒤로 밀리는 적 없이 상승해서 나가는 적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해먹었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왜 올리고 있냐고요, 우상향으로. 왜 올리고 있을까요? 해먹으려면 여기에서 해먹고 나가지.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죠? 우리 거래량에서 공부했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은 뭐예요? 어우,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으나 저점에서 거래량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공부했죠? 같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큐렉소 여러분,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클리노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좋아하죠? 뭘 좋아해요?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꼬리, 꼬리. 꼬리들이 무지하게 달리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꼬리들이 달리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뭐예요? 거래량들이에요. 거래량이 자꾸 저점에서 이렇게 터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슈퍼맨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확대되어 있는 이 구간만 확대를 한 번 해서 보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 저점 라인을 체크 하나 딱 긋고요.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 다섯 번째 라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올려가고 있죠. 저점을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올라오잖아요? 그럼 위에서 때린다니까요. 야, 누가 자꾸 사는 거야? 야, 그만 올리라 그래. 야, 때려. 위에서 막 때려요, 못 올라오게.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관리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얘가 이 추세 자체를 돌려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유익 있게 한 번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 봤어요. 어머, 어때요? 수상해요, 안 수상해요? 수상해요, 수상해요. 이 부분 굉장히 수상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틀림없다. 이미 올라가서 고공 엔진을 펼치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무언가 이슈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무언가 수상한 흔적들, 세력들이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는 흔적들을 찾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수익 냈던 종목들처럼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마찬가지예요. 월봉 보세요. 지금 몇 개월째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캔들이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4개월 동안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월봉이니까 이 캔들 하나에 1개월이죠. 설마 이걸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누군가가 질문하셔서 그래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 어머, 어머, 어머. 야, 니네들 왜 갑자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운영을 할 거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무상증자 있죠? 무상증자만 우리가 이번에 공략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1대1, 1대3, 이번에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1대14죠, 여러분. 이거요.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산장 폐지를 당할 때 무슨 매매를 해요? 폐지하기 전에 정리 매매를 하죠. 정리 매매가 진행이 되면 일명 정매꾼이라고 하는 정리 매매 단골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마지막 해먹기 작업하거든요. 무증도 마찬가지예요. 무증꾼들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수익 냅니다. 우리요.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 낼 거예요. 아시겠죠? 하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이런 무상증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계속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나운서한테 마이크 넘기기가 조금 마음이 아파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기에 걸려도 할 건 해야죠. 여러분들 안내, 또 목매이게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함께하는 단톡방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 마련해 줬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인데요. QR코드 스캔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고 카메라 촬영하듯이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해 드리기 전에도 많은 분들께서 알아서 먼저 스캔해서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시고 또 방송사진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QR코드 스캔하는 법은 조금 어렵고요.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라서 문자메시지가 더 편합니다 하는 분들은요. 문자 번호 샵 3772번 이용해 보세요. 샵 3772번으로 내용은 이정혁 이렇게 전문가 이름 석자만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이 차트 매니저의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참여코드는 7788로 설정해 뒀으니까요. 잊지 말고 잘 기억하셔서 7788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시간 1시간 동안만 딱 오픈을 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관심 종목 벌써 두 개나 주셨죠. 큐렉소 그리고 클리노믹스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톡방도 입장하실 동안 차트 매니저님께 남은 강의 한번 들어볼게요. 이정혁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께 무료 강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요. 우리가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을 했죠. 여기 오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방송으로 1시간 내지는 50분짜리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도 우리가 그 안에서 공부를 했어요. 맞죠?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분명하게 진입을 하고 계실 건데 수익권일 겁니다. 맞죠? 그리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무상증자라든가 또는 유상증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서울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합니다. 해서 소수 인원들만 모시고 나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매 패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 설정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기초반이에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기초반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딱 배워서 가시잖아요. 보였다. 그러면 보너스예요. 아, 이거네. 보였다. 그러면 보너스다. 아시겠죠? 소수 정예로만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복귀, 종목 수익을 어떻게 냈으며 복귀하는 영상들 그리고 신규 종목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공부해 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거 무료예요. 모든 노하우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여러분. 3개월만 공부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미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작년 4월서부터 우리 이델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계속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제는 질문하는 질문의 수준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어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좋아요, 이러죠. 그런데 지금은 어머어머, 매니저님. 뭐라고 하는 종목, 현재 어디를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얼마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었네요. 매니저님, 이거 어때요? 질문의 자체가 여러분들 질문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신다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시는 거요. 무료입니다. 노란톡방에만 계셔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고 내가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겠다. 3개월만 딱 시간 투자하시면 혼자 종목 얼마든지 뽑아서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칭에 주의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죠?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가 방장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사칭 주의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제가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이데일리TV에서 안내해드리는 그 노란톡방 외에는 그 안에서 안내해드리는 내용 외에는 그 외에는 다 가짜다. 아시겠죠?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익을 냈던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왜? 그 종목 왜 들어갔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네페스아크도 마찬가지고요. 그 종목들 거래량 지금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키움증권 기준 영화나 영화나 창을 여시면 가운데에 주식수가 나와요. 이 주식수는 총주식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총주식수를 딱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딸깡 누르시면요. 얘가 유통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종목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수 중에서 대주주들의 물량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물량은 주식수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얘가 유통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총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실 거예요.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실 거예요. 유통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통주식수가 천만주예요. 1천. 그런데 하단에서 5천이 터졌어요. 그럼 몇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다섯 바퀴가 돌았다. 왜? 왜 돌았을까?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유통수를 체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음 그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내가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지뢰 설치가 아주 너무너무 잘 따라하고 계세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뢰 설치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뢰 설치 뭐예요? 우리가 매수 들어갈 때 5,300원이 우리 대응가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딱 봤어. 그랬더니 막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시죠.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셔라. 밑에다가 싹 걸어놓고 걸어놓고 나서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싹 걸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주가가 안 올 것 같잖아요. 온다니까요. 오다가 내려오면서 체결이 되고 나서 싹 올라가면요. 나는 체결과 동시에 바로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 매수를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매수 체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이것만 보고 계실 수 없잖아요. 아니, 전업 투자자들도요. 여러분 계속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단타 친다고요? 에이, 여러분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느긋하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업이 어떠한 기업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네들이 불려서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은 줘야죠. 그 기업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했어. 너 내일 당장 10% 갖고 와. 이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꼭 이런 어느 정도의 여유를 좀 갖고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가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였고 깨끗한 나라, 네페스, 아크 등 다른 종목들도 수익들이 많이 났는데 그 종목이요. 오늘 추격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제가요. 여러분 매수가 대비 몇 프로까지 상승했습니다. 대응가 대비 몇 프로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대응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들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추격 들어갔죠. 추격. 다시 재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키움증권 기준 공유기사 창을 여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딱 리스트가 떠요. 이것 중에서 하나를 딱 클릭을 하시고 일반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탑루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이익 실현의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몇 프로? 5 프로? 7 프로? 10 프로에다가 매도 설정을 걸어놓으시고 내가 보유한 물량의 분할로 50% 정도 분할로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본업 있으시잖아요. 본업에 충실하세요. 하다 보면 매도가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알아갖고 올라가서 된다니까요. 저 방송 딱 들어오는데요. 휴대폰에서 뭐가 찡 울리더라고요. 저 혼자 개인 매매한 건데 한 컴퓨터가 쑥 올라가면서 매도가 됐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또 올라갔어? 저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휴대폰에서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도 주문 탭에 들어가시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떠요. 여기에서 이 매도 조건을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쭉 계좌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를 딱 클릭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5%, 7%, 10%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 어때요? 내가 회의를 하던, 운전을 하던, 식사를 하시던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가가 딱 도달을 하면 매도 되었습니다. 매도 되었습니다. 매도 되었습니다. 매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나의 목표가는 조금 더 위예요. 어떻게 해요? 밑에서 다시 추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세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막 가끔가다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막 되게 재미있게 하죠. 막 퀴즈도 나왔어요. 퀴즈. 우리 금요일에 별의별 퀴즈가 다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매니저 나이 맞추기 하자고 띠 맞추기 하자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주식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왜 하십니까? 그 소중한 자산 어떻게 해요? 원하는 거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 사겠다. 무언가를 하나 선물하겠다. 무언가를 하나 업그레이드하겠다. 소액자분들. 제가 이번에 스터디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소액자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왜 못합니까? 그렇죠? 10만 원, 50만 원 갖고서도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이 씨드가 크신 분들한테는 야, 뭐 100만 원 갖고 주식하고 500만 원 갖고 주식하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1학천금에 대한 꿈만 버리시면 돼요. 그거요, 여러분. 1학천금이요? 300만 원짜리 가지고 벤치 못 산다니까요. 5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하나 못 사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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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갈 수 있게끔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이뤄지느냐. 바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1,100명가량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아침에 우리 관심 종목 탁 올려드리고 뉴스 올려드리고 중간중간 시황 때 중요한 이슈들 막 올려드리면서 함께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한번 싹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이 노란톡방. 지금부터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처럼 내가 시드가 작더라도 그리고 이제 주식을 시작한 초주린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본업이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부하는 방법 목표 세우는 방법 나만의 기준 세우는 방법 다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무료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또 QR코드 다를 줄 아신다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고 나타나는 노란톡방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차트매니저의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 정확하게 숫자 4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무료 정보들 그리고 주식 소통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QR코드를 다루는 거 조금 어려워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돼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요. 이 링크를 직접 전송해 드리니까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하고 7788 참여코드 잘 적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같은 단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 키워드림 이정혁 차트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신년부터는 오프라인 강의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그만큼 얼른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차트매니저님의 시그니처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올매매 기법 아래칸과 위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네올매매 기법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차트매니저님, 네올매매가 무엇인가요? 자, 아들한테만 알려드리려고 했던 네올매매인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금 잠깐 시장을 봤더니 TY홀딩스 우선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오전에도 질문하셨죠? 지금 23% 급등 중에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대응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지어소프트 또 상승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노란톡방에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질문하신 종목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다리세요. 한방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멋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저도 매도가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뭐예요? 네올매매에요.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네올매매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하단의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 조정의 구간. 자, 상단에 화살표가 보여요.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요. 그래서 조금 빠졌나? 더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빠졌더라도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홀딩하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 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목표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였어요. 휴니드 스윙 내셨을 겁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다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자, 고점 확인하시고 저점 확인하시고 2평선 이렇게 2평선 확인하시고 나서 어디에요? 두 군데에서 물차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요. 그런데 또 물차는 자리 한 번 나온 종목은 뒤에 또 나온다 그랬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지금요. 여러분 차트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 상승률 굉장히 컸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휴니드를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 상신전자 상신전자 계속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고점 확인하시고 저점 확인하시고 2평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간다 그랬죠? 그 이후에 똑같은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재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보시면은요. 삼천리 자전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삼천리 자전거 자전거가 옛날에 좋았었잖아요. 자, 삼천리 자전거 우리가 계속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맞죠? 삼천리 자전거 아이고, 요즘에 겨울에 자전거 누가 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들어가서 지금 현재 수익 내고 아직까지도 수익권인 종목입니다. 고점 확인하시고 저점 확인하시고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수익 냈었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데 한 번 물 찬 자리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매수했던 라인이 이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이 라인 때까지만 좀 내려와줘라. 그러면 다시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 공략을 했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꼬리들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 힌트 드리는 거예요. 6,800원 7,000원 6,800원 정도 넘겨주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태연건설 이번에는 우선주 갖고 왔어요. 태연건설 우선주 태연건설은요. 제가 이렇게 막 힌트도 드렸고 저는 들어가서 수익 다 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요. 어때요? 고점 확인하고 단기 저점 확인했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재무 갖다가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시장에서 지금 워크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악재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식들이 너무 막 그렇게 악재 주스만 내보내는 거 아닌가 매각 자금을 가다가 1,400억이죠? 매각 자금 가져다가 어디에다 써라 했는데 얘네들이 어실어실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우리 네울놈의 자리만 볼게요. 고점하고 저점하고 확인했더니 어머나, 이렇게 물이 차버렸어요. 이렇게 물이 차버렸어요. 자, 매수 들어갔다가 빠져요? 화살표 뜨죠? 화살표 뜨죠?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홀딩. 겁먹지 마셔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물이 찼어요. 비중 관리하신 분들 재매수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었던 흐름이 태연건설 우선주였어요. 보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태연건설도 굉장히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들 다만 보조지표는요.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보조. 이것만 보고 매매한다고 여러분들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이 거 추 매 뭐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에 오시잖아요. 이거 잡아먹는 거 다 알려드릴 겁니다. 50명 100명 안 모셔요. 딱 소수만 모시고서 제가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요. 무릎을 계속 때릴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여러분 실시간 브리핑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따로 영상 찍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자 다음에는 부산 갑니다. 부산 이번에는 서울이고요. 다음에는 부산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워놓으시면요. 돈 버는 기술이에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기술이에요. 돈 버는 기술 누가 알려줍니까? 그죠? 일반적인 이러한 회사의 전문가분들이 다 안 알려줘요. 왜? 어쩔 수 없는 밥그릇이거든요. 그 밥그릇을 그 기술을 그냥 알려준다고요? 저는요. 500만 원 달라고 해도 저는 내고 가서 배울래요. 그만큼 돈 버는 기술인데 이거를 왜 오셔가지고 공부 안 하시냐 이거예요. 빠르게 오셔서 함께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병행이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오후장에 우리 월요일 오후장에 한번 같이 시장 대응하면서 추가 수익 계속적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서울을 시작으로 차트 매니저 이장혁 전문가 부산까지 오프라인 강의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강의 정보 얻으시려면 얼른 얼른 미리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장혁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QR코드로 입장하시려면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사진 촬영하듯이 이곳 QR코드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들고 잠깐 멈춰 계시면 아마 노란톡방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QR코드 스캔이 되면서 링크 나타나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실 때 참여코드 7788, 숫자 4자리 7788 잘 기억하셔서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QR코드 좀 생소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십시오. 샵 3772번, 샵 3772번 우리 이데일리TV 대표 번호고요. 여기로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답장에서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고요. 마찬가지 이때도 참여코드는 시청자님 본인께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7788 입력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닫히는 방입니다. 이후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입장하지 못하시니까요. 지금 마지막 안내해 드리니까 얼른 스캔하셔서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차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수익률을 경신을 해서 수익률표에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공략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오늘 공략주 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올릭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올릭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차트 매니저 저는 뉴스를 보고 매매하지는 않아요. 그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그 섹터가 지금 현재 변곡이 생겼는지 그 중에서 수상한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나 의약품 관련주가요.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대세 하락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분명히 이러한 섹터들 중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올릭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2024년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차트의 흐름들 볼게요. 지금요. 올릭스뿐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어땠어요? 계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재미 보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런 구간이요? 이런 구간은요. 여러분 고수님들의 영역이에요. 고수들의 영역. 아시겠죠?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고수들의 영역인데 여기에 주린이들 또는 경력이 얼마 안 되시고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요. 매일같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부했던 유통지식수 대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등장을 하였고 아래로 추세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파요? 10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파요? 10층에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프죠? 1층에서는요. 한번 뛰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1층에서는 한번 뛰어볼 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라려? 야, 이거 수상해 이거. 하락을 이렇게까지 쭉 하락을 했는데요. 윗꼬리를 두 번을 달아줬어요. 이거 제가 굉장히 수상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윗꼬리를 얘네들은요. 자꾸 이렇게 두 번씩을 계속 달아줘요. 이렇게 두 번씩을 계속 달아주더라고요. 얼라려? 그래, 너 딱 벌렸어. 그래? 어제 물량까지도 소화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 뭐가 그렇게 급한데? 자, 올려주고 올려주고 난 다음에 바로 상승 나왔죠. 아, 오케이, 오케이.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너희들 세력 애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올려줬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도망 나간 엑시트한 물량이 있어야 없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현재 자기 계좌에 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한 가지만 터지면 바로 올릴 수 있게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을, 저점을, 저점을 관리하고 있다. 세력들이 개입을 했을 때만 나타나는 캔들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여기, 여기, 여기에서 나타났어요. 정확합니다. 세력들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캔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딱 보시잖아요. 무릎을요. 멍 드실 거예요, 멍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을 올려가면서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 차트예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어때요? 위아래로 계속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 이 화살표가 뜨면서 지금 현재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꿈비 보셨죠? 꿈비,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꿈비, 꿈비랑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우리 꿈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같은 흐름들이. 그래서 세력들이 운영하는 패턴들 중에서 몇 가지가 포착이 되었고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정보. 다만,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매 전략을 딱 만들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월봉을 봤어요. 월봉을 봤더니 어때요? 아니, 참 이상해요. 그렇죠? 뭐예요, 이거, 이거. 해먹고 나갔다고요? 해먹고 나갔다. 얼마에 모았는데요? 아니, 세력들이 천원에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천원이나 오천원이나 만원이면 모를까. 천원에 모아가지고 천오백원에 나간다고요? 에이, 수수료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수상한 흐름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해서요, 여러분.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 매스포인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후보물질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외인들의 매수 포지션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수상하게도 최저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종목. 첫 번째 이든 종목. 올릭스였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로노이에요. 보로노이. 보로노이. 폐암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인데요. 투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떠한 회사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요. 하락한 종목이 아니라 상승을 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락을 했고 하락 지점에서 저점을, 쓰리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저점 관리를 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죠? 우리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보시면 1, 2, 3 한 이후에, 쓰리 바닥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자, 고점과 저점 구워놓고요. 이렇게 잡히죠? 자, 121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야, 수상한데? 하고 나서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확인을 해봤더니요. 저점은 깨지 않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121선을 뚫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때요? 저점을 관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예요? 그렇죠. 이 구간대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정확한 대응 전략을 딱 수립해놓고 분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이거 생각해 놓으시고 여러분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매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보로노이 표적 치료제 신약 개발 이슈가 있고요.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한 매수세가 있고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로노이도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주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열강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히 가십시오. 머니 키워드림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